큐로? 여기 큐 아 자꾸 누가 나 또 죽어 나 또 죽어 이거 뭐야 어떡해 나 또 죽었겠다 언니 거기 계시니까 맞춰 안쪽으로 가세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맞춰 안쪽으로 가세요 맞춰 미치겠네 진짜 둘이 가는 거야? 아니 저기 링구도 있어 근데 우리 문도 가져가야 되나? 아 문짝 그 설치하는 거 문짝 있어야지 숨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신난다 안녕 링구님 날개가 없어요? 네 있어요 저 근데 사심충이랑 같이 배탈 남았어 너무 좋다 링구님 나이에 몇 살인 줄 알아? 아니 아니 나 갑자기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몇 살인데? 몇 살 같아요? 스무살? 아니 왜 이렇게 어린 사람이 많지? 나 엊그저께는 열아홉살도 봤는데 아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어머 이거 뭐야 우와 신기하다 저주 걸리면 그거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느려져요 네 이제 출발할게요 그 가기 전에 알 거 바다 랜턴은 솜선으로만 캐지고요 네 안에 있는 애들 보거들은 잡아도 계속 나오니까 네 거슬리게 하는 거 아니면 죽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커다란 보거 세 마리가 있어요 보스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저주 안 걸리니까 보스를 빨리 찾아서 죽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출발 출발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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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숨 막혀 흐흐흐 여기 들어가야 진다 어 여기 보스있다 보스있다 바로 나왔다 개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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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오빠 도와줘 어디어디어디어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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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여기 아래 여기 아래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 새끼가 정신이 나갔구만 이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맴매다 맴매다 이 새끼야 맴매다 맴매 이 야 호흡 부족해요 야 호흡 부족해요 아 나 나 죽어 나 죽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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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나 뒤져 나 뒤져 나 뒤져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마무리 마무리 할게 마무리 할게 이 새끼가 맴매야 맴매다 이 새끼야 프리티컬 여기 문 문 설치했어 아 파이팅 아 나 진짜 죽겠는데 아 나 진짜 죽어 어떡해 어떡해 누가 때리는 거야 걸프 살려 걸프 살려 걸프 살려 나 죽었다 진짜 죽었다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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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었다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다 죽었어 내가 잡았어 일단 아니 자꾸 밀려가지고 뒤로 떠밀려 나 어떻게 자꾸 아니 저는 저는 죽기 직전엔 비토 쓰고 튀었어요 아 나도 개안토크 쓰레기 걸 몰랐다 그거를 다시 오실 수 있으시려나 배는 집에 나무나 배는 있으세요? 아니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죠? 몇 미터지 이거? 똑같지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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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m 뭐? 좌우 멀어 어떡하지? 로시님한테 구걸해야겠다 로시님 저 죄송한데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제발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저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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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보스가 생각보다 너무 세던데 내가 위약해서 그런가? 와 나에게 아 저 문트 하나 더 있어요 저한테 원컷 먼저 만들게요 나 왔쩡 아아 뭐가 자꾸 때려 어 나 왜왜왜왜 나 피가 왜 달지? 아 저 밥 좀 주세요 밥 여기 밥 여기 밥 여기 밤딩 어떻게 하지? 네 흥их 아니 밥이야 제발 저 밥이 없어요 아 자꾸 나네 난 누가 자꾸때려 아 큐로? 여기요 큐 여기 아아 자꾸 누가 아니야 나 또 죽어! 나....나 또 죽어 이거 뭐야 아의 taper 어떡해! 너 죽었겠다! 어떡해! 너 죽었겠다! 언니 거기 계시니까 맞춰 안쪽으로 가세요! 진짜 미치겠네 진짜! 맞춰 안쪽으로 가세요! 진짜 미치겠네 진짜! 아니 밥 좀 줘봐요 링구님! 제발 진짜 밥이 없어요! 아니 밥 좀 줘요 제발! 밥 왔다!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! 아니 왜 죽는 거야 이거 왜? 기다려줄게 누나! 안 갈 거야 이제! 나 이제 갈 날개가 없어! 나 거기 내 날개도 먹어줘! 내 날개! 날개랑 폭죽이랑! 너네가 봐줘! 어? 바다의 심장 설치하면 뭐가 좋아요? 32칸 동안 숨 쉴 수 있어요! 나 있는데 바다의 심장? 아니 그걸 이제 말 안 하고? 그냥 폐급이시네요! 폐급은 저를 다 내버려 두고 어느날 죽게 냅두고 혼자 귀한 토큰 써서 도망간 당신 인패급이구요! 힛도! 나는 지켜줘야지! 갔으면 위험한 거 몇 개 얘기해주고 안쪽까지 들어가면 위험해요!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안 들어갔을 텐데! 순석 다 했어! 뚝배기에 칠수성도 없고! 다른 사람들은 막 갈 때 뚝배기에 칠수성 달려있는지 호흡이 달려있는지 막 그런 것도 확인시켜주고 조심해서 데리고 가는데! 다짜고짜 데리고 가서 밀어넣었어! 거기 안 해! 아니 봐봐요! 만약에 제가 귀한 토큰 저도 썼다고 생각해봐요! 와 끔찍하다! 진짜! 아니 그리고 위험하면 귀한 토큰 쓰라는 말만 했어도 나 안 죽었을 텐데! 미안해요! 미안해요! 알겠어요!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! 빨리 보스 다 잡으시고 랜턴 다 키우세요! 어떻게 설치하는 건데요? 네! 계속 두질리 풀어졌잖아! 어이씨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말로 해요! 말로 해요! 말로 해요! 선생님! 저 귀한 토큰 써도 돼요? 빨리요! 저 급해요! 저 뒤져요! 쓸게요! 저 죄송한데 귀한 토큰 썼으니까 저희 여기까지 합시다! 또 썼어? 귀한 또 썼어? 아... 끔찍하다! 와... 그 다이아나 캘걸 그랬을 게 뭐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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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! 끝! 아... 다시는 안 간다 진짜... 셰피야! 현단할 뻔했다! 어? 남는 네더레이트 없어? 뭐야! 콜셉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! 내가 볼 때 아니야! 고호성 와사 열심히 했다 생각해! 야... 내가 고래성 물도 반 채우고 거기 꼬리도 내가 반... 밥 만들고 야... 나 따라갈래! 여기 사이로 들어올려고? 요거 있죠 요거! 어! 오! 여기서! 여기다가 정비 넣고 해! 오! 뚱땅뚱뚱땅 아! 김성도 이 새끼야! 아 이렇게 해서 너무 고소 갖다 주면 안 되는데! 아싸! 따다잔! 어때? 입어봐! 그니까 너무... 빨리 먹었다! 지금 종결텐 5개! 좋은데... 잘했어! 좋은데... 셰피가 도와줘서 진짜 빨리 얻었다! 가자 낚시하러! 아 나 배 아파! 어! 아... 아 유치원 내일 했었어야 되는데? 아니 쓸채... 아 손이 쓸... 다 보지 않나? 저기도? 어... 어... 워크방송에서... 나 삼시창 먹었다! 어? 삼시창? 오 대박이다! 처음부터 잡아봤는데! 어? 처음만 해? 오! 왼손에 있으면 거의 백발하는데? 힌트 힌트! 힌트! 제가 4개 먹은 게 다 왼손에 있었거든요? 아 삼시창이? 그 몬스터에? 아 그냥 몬스터에! 그러면 백발에요! 우와 신기하다! 그런게 있어? 따박따박 개말리기 금지 애들이 저런다니까 진짜로 왜? 왜? 어? 아니 쟤... 거짓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